한국국토정보공사 네, 홍보팀의 광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. 광고에 대해 안아주임이 걱정이 많아요. 이민수 대리가 안아주임에게 무엇을 물어봤어요?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어때요? 는 것은 동사 뒤에 붙어서 명사처럼 써요. 어떤 동작이나 어떤 사실을 설명해요. 예를 들어볼까요? 여행을 가려고 해요.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.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어봐요.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어때요?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는 것으로 써요. 먹다, 먹는 것 가다, 가는 것 예문을 살펴볼까요? 버스로 갈까요? 지하철로 갈까요? 버스로 가는 것이 좋아요. 저는 점심에 냉면을 먹고 싶어요.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. 오늘 점심에 냉면을 먹는 것이 어때요? 너무 많이 끼고 싶어요. 를 돌 는 보이는 것 를 돌